자 네비형 님이구요 영상에 앞서서 bmw 막 습쪼그리한거 잊지말고 포마저큐 있는걸 입으십시오 겁나 멋있으니까 자 블루핏 시가차 꼽아주고 파인드래그 부팅합니다 본제품은 아이큐 세븐 유 파인드래그 7인치의 마지막 모델이고 단점이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뽑아내는 빌트인 안데나가 사라지고 삽입식 안데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dmb 안데나가 mcx 고 gps 안데나는 아이나비 파인드라이브 전용 gps로 들어갑니다 핸드폰 연결이 강제로 처음에 부팅한 때 강제로 뜨는데 이제 입력하면 되요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냐 아이포이냐고 뒤에 동그리가 기본 삽입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미였는데 기본 삽입되어 있고 거치대랑 시가차게 기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쌉니다 제발 동그리 빼고 gps 빼고 동그리 빼고 거치대 빼고 시가차 빼고 좀 슬림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렴하게 동그리하고 gps 하고 들어가니까 뭐 노인네들은 쓸 줄 모르니까 또 이게 결국엔 돈지랄로 이어지는 거니까 좀 뺐으면 아마 원가가 5만원에 빠지지 않을까 응?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틀란 소리가 안나오죠 이게 단점이야 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소리 안나오게 하는 기능은 뭐야 소리 나오게 하는 기능을 넣어줘야지 자 종료한 다음에 메인메뉴에서 톱니바퀴 좌측 상단 우측 상단 톱니바퀴 들어가서 여기서 음성안내 있죠 음성안내 소리 소리로 소리가 메인인거든 소리 여기서 맨 위로 올려서 소리 출력방법 여기서 촬영 스피커와 내비게이션 동시 출력 그 다음에 다시 백스페이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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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맥스에서 날 어 낮춰줘요 으 으 으 으 2관계로 cp가 터 지거든 as는 기간 내 되는데 여기다가 막 usb다 음악 꽂고 막 개질랄병 하면 빨리 망가져요 음악을 일률적인게 아니라 튜닝 된거 쓰면 옛날같이 야마하가 들어가 있거나 입체음향 이런거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옛날게 좋아 아이큐 700 이런거 좋죠 아이큐 3D 음질 죽임이 다고 이어폰을 꽂아서 음악 들으면 되게 좋아요 튜닝되서 나온거니까 자 아틀란트로 갑니다 요게 뜨면 V5 이게 아니면 일반 네비 이걸 써야 파인드라이버 하는거지 일반 아틀란트로라서 뭐 별론에 뭐 어 지도가 제대로 안할 수 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싼거 사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7인줄은 제일 비싼거고 이게 싹으로 산 다음에 길 안내가 안된당께요 이러지 마시고 비싼걸 사고 핸드폰과 연동시켜 최신맵 유지하고 늘 최신맵으로 내비형님은 항상 이 상태에서 파니까 쓰시는 분들은 따봉이지 자 이제 아틀란 중간 중간에서 이제 크게 바꿔줍니다 크기를 바꿔주면 아무리 화면이 작아도 글자가 커져버리면 큰 내비를 쓰는 기분이 들지 기계가 크다고 글자가 크게 나오는게 아니니까 요거 스트리트와이터 가일 사나 보네가 여긴 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네 어 장안동에 사나 보네 가일 가일이 여긴 해 가일 가일 식당인가 보다 뭐 아틀란에 뭐 이 전국 모두는 어떠고 여기다 전국인데 이걸 또 바보같이 여기다 또 서울에 놓고 전라도 왜 안나오냐고 경상도 경기도 왜 안나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국으로 맞춰놓고 서울만 놓고 세준 분들은 택시기사들 경기도면 경기도만 뱅뱅뱅뱅 노는 택배기사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경기도만 또 설정할 수가 있지 여기서 이제 새주소 입력해 봅시다 자 새주소를 읽기 67까지 다 찍어도 딱 찍힌다는거 괜히 파인드라이브가 아니야 여기서 이제 재개잡기 누르면 이제 이게 시정 등록이 되는거지 누르면은 등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회사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키자마자 집으로 안되고 집으로 어떻게 가 얘가 내 집을 어떻게 알아 내가 찍어줘야 하는거지 내비는 항상 나보다 바보라 보면 돼 내가 알려줘야 알아듣는거니까 인공지능 시도도 아니고 이게 뭐 AI AI 기능이 있는게 아니니까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순 없어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거지 자 찍고 여기서 이제 즐겨찾기 누르면은 등록이 가능하다 즐겨찾기 눌러서 여기서 집으로 회사로 기타 이렇게 찍으면 되는겁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면 삭제 누르면 글자가 싹 사라지고 자 실시간 기능하면 오빠 실시간 기능 앱 여기 휴대폰 연결 휴대폰 연결 여기서 이제 빙글빙글 빌때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하면 되는겁니다 물론 내 핸드폰이 데이터가 무제한이 되어있어야 겠지 이렇게 좋은거 써야지 빠른길로 안내해주지 뭐 십조그리한거 낀 다음에 뭐 별론에 나쁘네 뭐 속았네 그러는데 뭘 속여 돈받고 파는건데 좋은거 사면은 확실히 이런값 합니다 제값을 하는거에요 우리가 짝퉁시계 이런거 안채잖아 빠르고 승인간한 아틀란 지동입니다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십시오 미착용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7분짜리 영상 찍어봤는데 오늘의 결론은 비싼게 좋은거다 싼게 비싼거다 차는 똥차례도 네비나 블박은 좋은걸 끼자 차에다 100만원 투자하는거야 네비도 달고 카메라 좋은거 소니꺼 달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좋은거 달고 절대로 바보같이 중국제거는 절대로 달지 말자 그 순간 아 나 바보예요 이거야 바보짓거리 하는거라니까 왜 달아 중국제거 카메라를 그러니까 물 들어가고 뿌옇게 나오지 야간에 기가 막혀 화질 굴대에게 나오지 물 들어가고 비만 오면 물이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못쓴거지 물이 맺히는게 아니라 물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중국제거는 사는게 아니에요 살 때만 좋아 싸니까 네비형님은 소니꺼 위주로 팝니다 국산가이면 소니꺼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한테 사가신 분들은 다 40만화소 이상을 40만화소부터 120만화소까지 네비형님은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사시는 분들은 말이 없어 좋은거 사 좋은거 항상 비싼거 좋은거 사는거에요 그래 봤자 5만원 10만원 차이야 100만원 차이가 아니다 무조건 좋은거 사는거야 싼거 사는 사람들이 꼭 말이 많아요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좋은거 사자 두번 싸구로 두번 일년마다 두번씩 갈아치우느니 어 좋은거 쓰고 한번쓰고 3년에서 5년쓰는게 낫지않을까 어 한달에 만원씩만 계산하자고 그러면 딱 통밥이 나오는거야 하루에 만원 한달에 만원 계산하는거야 이걸 사갖고 뭐 10년 100년쓰려고 생각하면 돈놈신보지 그게 여러분들 할수있는 잘 되시고 우리 2030 동생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네비형님이 돈을 많이 번다 어 뭐 공모를 하려고 그래 다들 응 노가다도 하고 해야지 어 노가다도 하고 노가다 일당도 하라 하루에 15만원인데 야 그만큼 좋은게 어디냐 열심히 일을 해 어제 힘든건 다 기계가 알아서 해주니까 응 노가다 하신 분들한테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지 높은 청년이 가봐 건물 멋있게 전화했잖아 588 싹 밀어내고 그치 어 그래 다 홍주표 다 이명박 업적이야 다 홍주표 이명박 업적이지 이명박 업적이지 먼저 한번 가봐요 청년이 588 골목 한번 가봐 고저부터 롯데 백화점까지 막 쫙 이어져 있잖아 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다 진짜 응 응 싹으로 집창촌이 완전히 그냥 응 제2의 강남이 돼버렸다 네 따봉 눌러주시구요 이명박 업은 이명박 업체